우리 더 많은 추억 만들 수 있길 바라며 다음 6주년 때는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할 수 있기를 진짜 바랄게요. 다들 너무 축하해줘서 고맙고 많이 많이 사랑하고 우리 멤버들도 역시 스윗 멤버들도 모여 멤버들은 러브유 다행히 혜진 언니 사랑해 듣고 싶어 듣고 싶어 음성 메모로 내가 보내놓을게 진짜야? 언니가 사랑한다고 저희한테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은데? 해줘요 언니 오주년인데 오주년이잖아요 사랑해 사랑해 나 싫어해 싫어해 나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부끄러워 저는 이런 말을 잘 못하거든요 소름 끼쳤어 언니 와 소름 돋았어요 나 오늘 되게 행복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 아싸 짤로 남겼다 아싸 내가 막 에이 계속 돌려봐야지 근데 반응이 더 이상해 나 귀를 막아 야 뭐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뭔가 아싸